악샷 해야되나 고민 좀 해보자 악샷 한 번 할까요? 아니 뭐야 어떻게 알았어 내가 고민 중인 걸 어떻게 알았지? 제가 어제 롤을 안 해서 첫 판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화이팅이요 어 뭐야 그러게요 노틸러스가 왜 강타를 들었지? 큐 강타를 하겠다 이 말인가? 아니면 전팔에 정글을 했나? 아 전팔에 정글을 했나? 컷 귀하네 어 네이스 좋아요 굿 이러면 좋죠 다텀에서의 희소시 나는 파밍이나 하자 나대지 말고 어우 아파요 너무 아파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 아프잖아 귀환 한 번 하자 에라 모르겠다 하사디니 이게 맞아 집에 안 갔을 것 같은데? 그렇죠 논이 왔네 근데 이걸 못게 밀려고 절대 안 되지 궁렙인데요 궁렙인데요? 어우 네 아 끔 으악 살고 싶어요 아긴 생 네 그래도 이득받다 한 번 놓깁니다 와우 와우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하하하하 아니 보수인데? 앗 어우 내 숙련도 이슈가 모든 챔피언을 잘할 수는 없다 그쵸? 저것부터 오케이 아크샤는 딱 붙으면 벽을 못한답니다 제가 또 아크샤는 장인 입장으로서 잘 알고 있다 잭스가 좀 화가 난 것 같은데? 하하하 어 네 어 네 아니 잭스가 05-0을 무슨 일이야 잭스야 그 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? 난 잘 모르겠다 아쿠니 당했는데 아쿠니 당했음 아쿠니 당했음 잘arp 아쿠니 당했음 저 원 와 이거 좀 아까운데? 아깝다 그렇게 다 한 팀 내?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바부다 타론 위에도 있을텐데 대학골드긴 함 까비 와 데미지 뭐야 잠깐만 까비용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뭔가 하려면? 나도 일단 만년서리까지는 떠야될 것 같은데 갑시다 띄워주기 딴거도 가가지고 강하다 그나마 잭스라서 다행인가? 잭스는 그래도 파밍하면 언젠가 강해지니까 뭘 타야되나? 자는 중이긴 함 아 까비 스피 안돼? 너무 아까운데? 너무 아까운데? 아 좀 아깝네 안되겠다 아크한쪽이나 노려볼까? 저거는 뒤에 핑허가 있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저거는 뒤에 핑허가 있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습니다 여기서 물 하나 가볼까? 괜찮지 않을까요? 나름 강하지 않을까? 어 이런 위기인데? 잠깐만요 거리를 줘버렸네? 막을 수가 있나? 어 좋아요 오 너무 닿는데? 잠깐만 미쳤다리 오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천원이?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? 무섭다 나 파밍 어디서 해야돼? 이러면 오케이 위험을 감수하고 먹자 얘 스파밍 걸리네 와우 뭐야 어떻게 된거죠? 좋아요 어? 어 잠깐만 그만가자 아니 나 죽을 뻔했네 이건 못맞겠다 그쵸? 어 잠깐만 너무 쎈데? 어 잠깐만 나 킬 나는 줄 알았어 어 다행이다 세력 좀 채우고 나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끝날 뻔했네 액션을 조심해야되는데 아 일단 밖으로 나가지 말자 이거 은신 통해서 이러러 올 수도 있거든요 어 저기있는데요? 어 좋아요 좋습니다 억대기 나올 때까지 좀 사리다가 쌍암에 나가야될 것 같은데 아 내가 막아야겠다 악찬이 들어왔을 것만 같아 터졌다 절대 도망 못가지 아니 어떻게 가려고 쎄타지 쫓아간다고 과용 바로 검거했습니다 이 동네 치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아 그럼요 악찬의 심리는 악찬 장인이 깨고 있다 그쵸? 산타는 무조건 일일 것 같은데 이제는 힘차이가 좀 많이 나서 잠깐만 죽었는데요? 살짝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일단 좋아요 아 좀 아쉬운데? 도망가자 잠깐만 아 클릭이 살짝 아쉬웠다 뭐 막았다면 오케입니다 나랑 잭스랑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악찬이 와서 솔직히 악찬 혼자서는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잭스 텔포까지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 맞다 이럴 거 같더라 아니 뭐 어디로 가게 쓸데 안 되지 악찬의 심리는 카사린이 이미 깨고 있습니다 전멸군 같은 거 안 쓰나? 노트도스? 금방 가자 잠깐만 탔나? 오케이 좋아요 아 킬 났다리 잠깐 후비사 아 오 일단 잡아냈어요 그릴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아닌가? 3대2 되나요 이거?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? 잠깐만 큰일났다리 후비상이요 안돼 아이고 시간 좀만 끌지 아깝다 어 아 오? 잠깐만 이거 근데 무조건 탈론 오거든요 어 맞다 미리 마중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좀 빠졌죠 탈론 이봐요 집이 위험한데? 잠깐만 집이 위험한데? 그냥 막아줘 제발 어떻게 못 막나? 아 어? 아니 뭐야 유명인이 있는데요 좋았다리 좋았다리 비판 야무지게 이기고 어 또 잘 써먹자 티아나 베니요 어 아 아크샨 올려놓을걸 아쉽네 나 그럼 뭐해야되지? 몰라 일단 카사딘 올려놔 카소스라서 아크샤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안올려놨네 에라 모르겠다 가동모나 하자 지성 지성으로 한번 칩니다 이럴때는 레이브즈 이대로 가세요 미드에서 25분에 만나자네요 아니 아니 그런 선언을 일단 뭐 화이팅이요 아악 어 너무 아파 잠깐만 바텀도 큰일났다 타고났는데요 아니 저건 무슨 로밍이야 일단 미드에서 이득 보는 중 일단 미드에서 이득 보는 중 장거리 3마리는 태웠는데 아 2마리 태웠네요 어 좋아요 아니 탑에서 팬미팅을 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가 킹킹을 어 뭐 화이팅이요 유명인의 삶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사려야됐나 엑사르도 안보이고 바텀도 안보이거든요 알리만 보이면 하자 아 알리님 이게 되겠어요 아니 이건 무슨 무슨 로밍이야 뭔지 모르겠네 나도 이렇게 가죠 어 나 이러면 이득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엑스 만화가 없어서 자 이런건 프리징 안하는 척하다가 이쯤에서 딱 나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라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 바로 가는 것보다 어 저 반응좀 어 맛있겠다 잠깐만 좋아요 굿 맞습니다 어 화이팅 바텀 굿 이게 팀워크지 이런거 살짝 노려볼까 아 여기있는거 모르지 않나 백세는 누워가면 모르지 않을까요 와 이게 한방에 죽어? 아까운데 렉사이 궁 날아올 때 고개 숙이면 피해져요 아 그럼 다음엔 피해보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무시무시하네 상대팀 어느 방송인이 손님 다 가져가서 미드는 할만하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방 가잖아 상대팀 알리까지 왔네 어 왜이러세요 죽었다 아이고 좀 아쉬운데 이거는 아이고 내 쪽으로 좀 오지 아깝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올라가는게 맞다 이거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싸움이 어 좋아요 제압골드 어우 죽을 뻔했다 어 좋아요 일단 어우 달아 마드네 아 까비 다운줄 몰랐다 방금 조냐로 한턴 씹었으면 살았으려나 모르겠네 유언으로 마드네는 좀 짧네요 어 마드네 나도 빠져야되나 이건 미는게 낫지 않을까 뭐야 이거는 아 아니 여기있는건 전혀 몰랐어요 아니 언제 일로 온거지 오브젝트 없어서 괜찮다 그쵸 이건 뒤 봐주는게 낫겠다 아 큰일났는데 문이 없나 아이고 이게 이거밖에 안되나 어머네 어머네 아니 이런일이 어 나 잘못누궈버림 어 안되나 와 이게 이렇게 돼? 에바 아 좀 아쉽네 아 좀 아쉽네 이렇게 되니까 이신닉 좀 괴물이 됐는데요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? 더 밀기에는? 그런건 뭐다 어 어 잠깐만 이거는 텔포 써야되나? 텔포 쓸걸 고민하지 말고 아니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? 근데 이건 좀 안좋은데?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이런거는 근데 좀 빨리 녹았네 유미를 태워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거 어우 까비해 일단 타자 이런거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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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섭다 어 무섭다 좀 큰일난거같은 소리가 나는데요 어 잘피했다 어 안되나? 어떻게 해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 아니 유미지 뭐야 저거 어 이거는 오 좋은데요? 리신도 던졌는데? 따봉이요 지금은 죽으면 안되는데? 렉사이가 좀 무서워서 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나 죽을뻔했어 텔포 있긴해요 주시안도 오는데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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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꺼비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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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민은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뭔데요? 오케이 그냥 잡아냈어요 와 에바 근데 이거는 살짝 예측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아쉽다 도냐 도냐 있지 않았나? 도냐 있지 않았나? 할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? 그렇죠 아 까비 아 저걸 못 잡네 어 그래도 이득 좀 봤는데? 이 틈에 장로 가면 되지 않을까? 태어나서 이런거 가자 저도 가는 중 어 잠깐만 상대 번진 것 같은데? 좋아요 없자 먹자 안 온다 오케이 좋아요 어 어 네 아 이런거도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저거 노려야되지? 어 어 잡았나? 해치웠나? 설마 해치웠나? 오케이 끝나지 않았나? 가야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죠 잡으렛 가요 GG 아 여기서 보통 이런 노래 트나? 여기서 이런 노래 또 틀어야되는데? 아 여기서 보통 이런 노래 트나? 보통 이런 노래를 틀던데? 흐하하하 아니 좋았습니다 어 네 화가 많이 났네 아 그 뭐 없나? 아 아 네 캐리 고맙습니다 그거 좀 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어섀 아 이해가 하나 자 감사합니다.